지금 현재 코스피는 2,978 조금은 더 힘을 내주면 좋을 텐데요. 그렇죠? 코스닥 지수 현재 997 가리키며 지나고 있습니다. 한 0.68%의 상승 분위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지수 이렇게 모두 빨간불 들어오긴 하는데 양쪽 다 시총 상위주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지면서 나타난 지수 상승의 착시 현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느끼는 체감하는 그런 시장 환경은 녹록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저희 이 시간을 통해서 나왔었던 종목의 수익률은 꽤 잘나고 있거든요. 오늘도 수구박을 통해서 종각 공략할 만한 종목 없는지 찾아볼 것이고요. 오늘 시장 마무리 살펴보면서 또 오늘 밤 진행된 미국장까지 한번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밭 2부 지금 출발합니다. 수급왕 이 시간을 통해서 종가를 공략합니다. 이제 장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 시간을 이용해서 매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NTNW 이재상 어드바이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서둘러서 저희 AS 먼저 하고 또 오늘 종목들 볼게요. 어제 우리가 베스트2의 이름을 올렸던 종목이 대성산업이었잖아요. 저희가 이제 종가 기준으로 매매를 들어가서 플러스 6%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잘 빠져나오신 분들이라면 한 최고 7%까지는 단기간에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AS 좀 해주세요. 네 어제 이제 이 대성산업 말고도 이제 베스트1을 갖다가 제가 무방에서 오픈해드렸는데 그 종목도 어제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그 종목도 4.6% 정도 상승을 했는데 지금 이제 대성산업 이 차트를 잠깐 보시면요. 어제 이제 종가에 매수하셨던 분들이 바로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인데 이렇게 이제 갭이 뜰 수 있는 그러니까 다음 날 갭이 뜰 수 있는 종목을 저희가 이제 여기서 종가 매수할 수 있도록 시장가로 매수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날 바로 이제 갭이 떠서 목표 예치에 도달을 하면 여러분들이 매도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다시피 이 빨간선이 60일 이동평균선인데 60일 이동평균선이 아직까지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이 이제 돌파돼서 안착이 되는 구간에서는 재미소가 가능하지만 지금 구간은 차익실현하고 나오는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제 오전장에 바짝 강하다가 지금은 이제 상승탄력을 다 잃고 말았는데요. 일단 저희가 정해드린 목표가격 손절가격은 꼭 확인을 하면서 단기 대응을 하시는데 좀 이 코너는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종가에 공략할 만한 종목은 무엇이 있을지 저희 종달새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한번 들여다보도록 합니다. 한번 볼까요? 어떤 종목일까요? 자 먼저 베스트3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암호센스 종목이 올라와 있는데요. 현재가 확인할까요? 어우 뭐 지금 상황가 임박인데요 위원님? 암호센스 21,450원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종목 한번 들여다보죠. 네 암호센스를 지금 한번 보겠는데요. 현재 암호센스가 굉장히 급등하고 있는 양상인데 지금 이 종달새 프로그램에서 나온 이 프로그램 내용들을 보면 지금 낮은 가격부터 높은 가격까지 꾸준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높은 가격 쪽에서 강한 수급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종가에 상한가를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이 프로그램 특성상 종가에 임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매수할 때는 아무래도 시가 공략하는 방법이 좋은데요. 다음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거래량 기준의 표인 건가요? 이거는 큰손들이 매수를 했냐 매도를 했냐 그 기준인데 제가 조금 전에 준비를 방송 출연하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매도가 실시간으로 잡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시간으로 매도가 잡혔을 때 이 구간이 다음 날도 연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지를 여부를 타진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 높은 구간에서 매도가 나오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종가 매수 공략을 했을 때 다음 날도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종목은 무선 충전 차피 시트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러 기대감을 볼 수 있겠죠. 차트를 잠깐 보겠습니다. 네. 지금 상한가를 들어갔다 풀렸다 이것이 반복되고 있어요. 제가 이 종목을 준비를 해서 가져오는 과정에서 이미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 과정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상한가 공략은 사실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종목들은 일단은 이게 세 번째로 가져온 종목이고 두 번째와 첫 번째 종목까지 제가 오늘 다 오픈을 해서 그 종목을 여러분들이 공략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일단은 상한가로 가게 되면 그거는 이제 따라잡는 매매보다는 2번과 1번 종목을 공략해보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암호센스가 3위로 이름을 올려놨지만 지금 구간에서 매수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희 그럼 바로 2위로 눈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대세 프로그램이 꼽은 베스트 2위 종가 공략주 넵튠입니다. 지금 현재 가격은 19% 급등이 또한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매수 접근 가능할까요? 일단 이 표부터 볼까요? 넵튠 지금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저 구간이 낮은 가격대고 이쪽으로 갈수록 높은 가격대인데 현재 가격대가 여기입니다. 2만 7,550원 구간인데 이 구간에 저가에 매수했던 단가들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빨간색 구간, 여기가 매수 구간이고 파란색 구간이 매도 구간인데 현재 구간에서는 매도보다는 매수가 훨씬 더 우세하고요. 지금 이 현재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가서도 매수 구간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주된 오늘 매수를 공략했던 그런 세력들은 일단은 단가가 높은 가격대에 형성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음 내용을 한번 보시면 조금 이해가 쉽겠죠? 다음 내용을 보시면 월등하게 1억 원 이상의 매수가 많이 보이는 게 포착이 돼 있죠? 지금 보시면 매도는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큰 손들의 매수, 대규모 자금들이 일단 매수 쪽에 쏠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종목을 가격 전략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지금 현재가에서 시장가에서 공략을 하실 때 손재가는 3% 그리고 목표가는 6%로 잡아드리면 되겠습니다. 네, 넵튠 두 번째 종목으로 저희 점검 드리는데 이 종목은 매수 OK 사인을 두려워했고요. 목표가 플러스 6%, 손재가 마이너스 3% 꼭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대망의 1위 종목은 무엇일까요? 종대세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온 종가공략주 1위, 미스터 블루입니다. 역시 현재가 확인 들어갈게요. 11% 급등, 참 오늘 시장 불안불안한 가운데서도 저희 이제 종가공략 대상 종목들이 이렇게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스터 블루의 현황은 어떤지 좀 구체적인 내용 좀 들려주세요.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가격을 보면요. 높은 가격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렸던 상한가에 근접했던 종목과 유사하게도 종가 쪽에서 지금 매수가 쏠리고 있는데 바닷건에서 보면 저가에서 지금 고가로 넘어올수록 매수가 그렇게 큰 매수가 보이지 않다가 지금 이제 만 원대 이상에서 강한 매수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딱 현재네요. 네, 현재가 구간이 강한 매수세가 보이고 있고 이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는 웹툰을 제작하는 회사인데요. 이번에 수급사항을 잠깐 보면요. 수급사항을 봤을 때 1억 원 이상의 매수가 훨씬 더 많은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보면 1억 원 이상의 매도 구간은 그렇게 크게 보이지는 않죠. 그래서 현재까지 이 가격상으로 봤을 때 지금은 매도보다는 매수가 훨씬 더 우세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가로 공략을 했을 때 내일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억 원 이상의 매수가 유입이 됐을 때 이 표에서 빨간색 동그라미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이 표를 이해하시기에 조금 어려우실까 봐 좀 부연 설명을 드려보고요. 최근 미스터 블루 하면 이제 웹툰을 제작하고 유통하는 회사 그리고 더 나아가서 NFT 시장까지 바라볼 수 있다는 어떤 전망 속에서 최근 주가 흐름이 긍정적이었는데요. 오늘 저희 종가 공략주로 또 이름을 올려놓네요. 추가적인 상승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지금 시가에 접근 가능하다 이 말씀해 주신 거 맞죠? 네. 시장가에 접근이 가능한데 부수적으로 제가 차트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이 종목은 넵튠이네요. 네. 넵튠의 지금 현재 시장가 상황을 보면 60일에 안착을 해서 오늘 대량거래가 실렸고요. 지금 이 구간 27,800원 구간이 매물대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오늘 매수를 했을 때 내일 어떤 목표치에 도달했을 때는 빨리 수익을 챙기고 나와서 다시 저가에 공략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택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부위원님 저희 1위 종목 미스터블루인데요. 네. 미스터블루 차트 한번 볼까요? 네. 미스터블루도 잠깐 보겠습니다. 미스터블루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제 보시면 이 빨간색 굵은 라인이 60일선 기준선인데 이 60일선 기준선 바로 위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현재 거래향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이 구간에 이 저점 부근에 9,000원 부근에 매물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현재 거래향으로 봐서는 일단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이 된다. 그리고 미스터블루 웹툰 제작에 관련된 내용들이 앞으로도 계속 시장에서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시장가 공략한 이후에 내일 목표가까지 아마 여러분들이 끌고 가서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종가에 접근 가능한 이 세 종목을 말씀드렸는데요. 3위는 패스입니다. 1등, 2등 종목만 여러분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상 위원님 잠시 후에 또 무료방송 예정료였죠? 네. 무관화에서는요. 제가 지금 1, 2, 3위를 공략을 위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3위 같은 경우에 지금 거의 상한가에 임박했기 때문에 그 1, 2, 3위 외에 특이하게 더 포착이 됐던 종목들을 추가로 설명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시간 수급왕 시간을 통해서요. 마감가를 공략해보는 기회를 가져보시는 거 어떨까 싶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내일 목표가를 플러스 6%로 저희는 잡고 있습니다. MTN 이재상 어드바이저와 함께한 수급왕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